사실상 한 달에 그렇게 많은 계약을 하던 분이 아니었는데 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억대의 연봉에 가까운 연봉을 올렸다 일상생활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개혼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도령님 신돈님 중에 영업으로 대박나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영업? 누구지? 자동차 딜러분 신돈님이 있으신 거고 영업하시는 분? 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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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분이 대박난 비법이 따로 있을까요? 대박난 비법이요? 그거는 이제 저는 일단 알고는 있는데 일단은 영업적인 그런 노하우라서 제가 제 채널에 좀 이렇게 설명해드리기엔 그렇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개혼법을 하나 말씀드린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분이 사실상 이제 제 법당을 이렇게 저만 할 때부터 저만식 할 때부터 오시던 이제 신도 분이셨어요 오래된 신도분이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자제분 두 분을 키우고 계셨는데 그렇게 영업에 대한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분이 기도를 신청하셔가지고 100일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100일 기도를 올려드리고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계룡산에 가서 또 초도 밝혀드리고 부적도 써드리고 하는데 제가 꿈에서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명함을 막 뿌리는 게 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이 뭘까 이제 또 이제 계룡산에 기도를 올리다 보니까 이제 개웅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분이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명함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운이 없다 새로운 이렇게 명함을 파서 이제 칠령님들이 일러주신 대로 이런 느낌대로 색깔대로 명함을 파면은 그 사람의 이제 명예운이라든지 문서운 그런 것들이 올라간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개웅법을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한 1년 정도가 지났나요? 그분이 사실상 한 달에 그렇게 많은 계약을 하던 분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 법당에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영업하는 건 그대로 했었대요 이제 노하우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하던대로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명함을 다시 파고 나서부터 손님이 조금 소문에 소문을 물고 한 사람을 계약했더니 그분의 뭐 가족을 하고 그 가족의 뭐 회사 지인분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억대 용봉에 가까운 용봉을 올렸다 하시면서 법당에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선물을 하나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뭐 영업을 하신다거나 뭐 관련된 뭐 승진운 시험운 이런 거를 이제 문서의 운 이런 것들을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꼭 한번 명함을 잘 파셔가지고 이제 잘 판다는 개념은 뭐냐면은 뭐 이렇게 이름도 좀 개명을 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이름이라든지 오행의 색깔이라든지 명함의 디자인이라든지 주변의 선생님들한테 모성인 선생님들한테 내가 명함을 이런 식으로 팔까 하는데 내 기운과 잘 맞느냐 이런 유무를 좀 따져가지고 하나 잘 파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개혼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꼭 실천 한번 해보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저희 신도분처럼 억대 용봉까지는 아니겠지만 좋은 선물 많이 있으시기를 하늘 도령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